패러프레이즈 자 퀘스처 의문 아니고 딜레마 갈등 아니고 하그십 역경 아니고 스티그마 오명이죠 오명 낙이 더러운 이름이죠 오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델타가 되구요 한국말로 지금은 한국말로 거의 안나오는데 러시아에는 특히 젊은 여성 동성애자 맞죠? 사회에 HIV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자가 아니죠 헤테로섹츄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네 러시아 에이즈 기금 중 대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뭘 패러프레이즈 한거야? 멀크죠? 멀크 호모는 same이라는 뜻입니다 헤테로는 헤테로는 디퍼런트구요 자 시번 맞죠? D번 미스 포지티브 2촌 오는 에이스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만을 위한 인터넷 미인 선발대회가 상반부를 요약해 놓은거죠 그죠? 상반부를 다 맞는 내용입니다 러시아